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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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부터 먹을까?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약기소바방 약기소바방 짠 달콤한 야채 일부러 난다 조용히 가끔 나는 향수 예전에 month 맛있다 일본에서 먹던 빵이랑 맛도 똑같아 그녀를 써서 먹기 위해서는 딱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를 주문하자 향기가 나아내봐 얘네들 유일하게 먹지않고 窿이라서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매운육하긴 해요 매운육하는 공연 어때? 맛있어? 엄청 꾸덕하다 초코맛도 치네 초코맛도 치네 맛있다 초코맛이 너무 맛있어 이제 대참이 이게 프랑스에서 되게 유명한 빵이래 에그타르트는 줄 알았어 하나도 안느끼하다 안달고 안느끼는 거니까 에그타르트보다 훨씬 맛있어 근데 요즘에 촬영같은 것도 없어 요즘은 잘 없어 극혁성 그리처 한번 찍지 않았어? 극혁성 그리처 2 내가 원밖에 안 봤거든 이거는 복숭아 마카롱이래 복숭아 너무 단 것만 하고 먹으면 그럴까봐 새콤한 것도 같고 예방 안 보내주는 게 너무 단과 비서울, 무섭어 이런 거 너무 맛있어 깻이 너무 맛있어서 이런 거 몰라 진짜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랩클레옹과 같이 먹어볼까? 랩클레옹과 같이 오 맞아 이렇게 재밌어 이거 하나에 8000원인가? 진짜로 그냥 이거 하나에 해장하러 가자